세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51번 확진자는 도담동 거주 10대 여성으로 해외 입국 후 무증상을 보이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2번 확진자는 고은동 거주 20대 여성으로 경기 성남시 21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와 방역당국은 2명 모두 수도권 교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전파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기준 세종 관내 확진자는 모두 52명으로 늘었습니다.